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경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경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경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암흑에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평생 고생하지 않고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직장과 출세는 이렇게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여 기도 제목일 텐데 동시에 사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일까요? 네 솔직히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직장 가는 거 또 출세도 또 잘 할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거 그게 믿는 부모님이라도 모든 부모님의 바라는 마음인데 사명하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무겁고 고생길이 열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개 명 이거 보고 충격 받았잖아요 첫 번째 월급 적은 곳 두 번째 승진 기회가 없는 곳 세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가라 여기 빼라가 아니라 거길로 가라 요거는 뭐 사명지로 가라는 말씀 좋은 말씀인데 우리 애한테는 요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비슷한 반응들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직장과 설명이 일치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저희도 이제 한참 커가고 있어서 좀 저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올포험만 출연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올포험만 출연할 수 없잖아요 코미디 무대도 서고 광고도 찍고 돈을 벌어야 마마도 가고 그렇죠? 많이 벌어야 장가도 가고 그러니까 휘도할 텐데 오늘 주제에 너무 갈등이 됩니다 목사님 네 살면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일터에 가야 되고 되도록이면 돈 많이 주는데 가야 되고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돈만 버는 곳은 아니다 일터가 돈만 버는 곳은 아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될 거 같아요 한국교회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많은데 약점 중에 하나가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신앙 그러면 직장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는 것이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어떤 이분법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 직장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고민이 우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말씀 들어보면 풀릴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속에서 풀어주실 거군요 네 직장과 출세 그리고 사명에 관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아마 목사님들이 풀어내실 겁니다 설교로 들어볼 텐데요 김관선 목사님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정말 반듯한 일에 대한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을 구약에서 몇 사람 먼저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진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데 과정 생략하고 총리가 됐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애굽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뭐 취업을 위해서 이민 간 게 아니잖아요 그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인신 매매를 당하고 그것도 형들에게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집에서 얼마나 귀공자로 자랐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서 요셉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 있어요 그 뒤에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보디발이 집에서 일을 할 때 너무 성실하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길 정도 거기다가 요셉에게 맡긴 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또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굉장히 성실한 모습 때문에 간수장이 그에게 옥중재반 업무를 맡겨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애굽에 왔고 정말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거기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간수장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일에 대한 자세예요 요셉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사람 보기에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일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라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골리아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아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가 자원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달려가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 차라리 몇 마리 잃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양떼를 잘 돌보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양을 지키는 일이 단순하게 나의 노동 내가 할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을 지킨다는 생각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목자가 되게 했을 겁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중에 뽑힌 사람들이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가 바벨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매대 파사에서도 고위 공집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를 흠집내려는 사람이 조사를 하고 사찰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아무 틈이 없었다 허물이 없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일을 잘했으면 여러분 저는 이 세 사람의 사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들이 단순하게 노동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형성된 서양의 일에 대한 개념이 어떠냐 하면 영어 단어에서 calling 또는 vocation이라고 하는데 calling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명이에요 vocati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에 접도어가 뭐냐면 소리, voice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이란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는 생각 속에 일하는 것이 구약의 인물들의 모습들이었고 이걸 신약에 와서 보면 바로 바울사도가 골로세서나 빌리포세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하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님께 하듯 주님은 속까지 들여다보시잖아요 일의 동기까지 보시잖아요 그런 자세로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높이는 일이 독이나 서남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다 어떤 사람을 높이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에게 하듯 하는 사람을 높이신다 그러므로 출세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하길 바라요 그런데 출세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되어야 될 것을 목적 삼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또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중요한 곳에서 일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 정신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한 일터 만들어 가시고 건강한 인생을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이 나의 길을 활짝 여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덴 동단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로 노동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경작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일터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죠 돈을 벌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그동안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일터에서 보냈는데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많이 가르쳐 줬는데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많이 가르쳐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교회에서의 얼굴과 일터에서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일터에 나가면 치열하게 싸우는 거지 신앙이 연결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터는 나의 성교주이고 나는 일터의 보냄을 받은 성교사라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팔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요셉이 깨달은 건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요셉은 놀랍도록 변화되고 자기를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선하게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모든 직장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이 직장에 보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터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일터에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찾아낼 때 우리는 일터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특수요원처럼 일을 해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비밀요원이에요 들키면 큰일 날 것이죠 식사할 때도 기도 안 합니다 들키면 큰일 날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청년이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술에 취한 부장님이 야 이 자식아 마셔 나도 안수집사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인이라는 걸 회식자리에서 술주에서 처음 알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일터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라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한데요 45장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요셉의 영향력이 이집트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을 예견하고 탁월하게 대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향력이 흘러가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장세기 41장에서 이집트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이 왕좌밖에 없다 요셉의 영향력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죠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터에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 잘해야 돼요 탁월한 일을 해 주어야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하고 술을 끊기로 했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점점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맨날 퇴근하고 술로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술로 하지 말고 밥으로 해라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맛있는 밥을 내가 이거 성교비 낸다 하는 마음으로 밥을 사기 시작하니까 선한 영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색이 어두운 동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역사하시잖아요 누구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직장에서 자기의 어려운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봐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가주시고 저들을 탁월하게 하시고 저들을 뛰어나게 하실 때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너무 주의의 일들을 그냥 교회의 일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특별히 직장에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전히 성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그냥 일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직장에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리스도인 직장인들 가운데 꽤 많이 있죠 이 두 가지 경우 공통적인 거는요 신앙과 직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따로 그 다음에 직장 따로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일이 곧 주의 일이고 우리의 삶이 신앙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이분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직장이 주의 일이 되는 이 귀한 경험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상전과 종 오늘날을 번역해 보면 직장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종이란 말을 이 시대 언어로 바꿔본다면 직장인들일 겁니다 직장에서 순종해라 구체적인 방법이 눈가림하지 말아라 눈가림하지 말아라 이 눈가림을 영어로 얘기하면 I service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인이 있으면 일하고 주인이 없으면 일 안하는 주인 놓치 보지 말아라 기회주의적으로 일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를 보시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요 이것은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에게도 동일하게 상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죠 오늘 골로스에서 4장 1절 보면 상전들아 의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직장에서 고용주로 일하든 고용인으로 일하든 상사로 일하든 아니면 또 직원으로 일하든 간에 우리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면 직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리입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다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스텝이 아닐까 두 번째 스텝은요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해라 자 죽게 하듯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일을 가지고 늘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직장에 일에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즐거움이에요 일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냥 마지막에 일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그러기에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에 따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실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성실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게 하듯해라 그래서 우리 직장생활에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승진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 24절 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안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궁극적인 상은 누가 주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성실을 하세요 주님이 나의 즐거움을 하세요 그분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분명하게 보장하신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25절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험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이라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의 일이 진행되든 안 되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보상이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보상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상이 없지만 그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언젠가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즐겁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특별히 우리 모든 크리스찬 직장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고 또 그것을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한다면 세상에서도 분명 성공하고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전해 주셨는데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하루하루 좀 허무하기도 하고 어떻게 의미를 잘 못 찾아서 그런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많은 크리스도인들 궁금증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속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일까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의문들이 풀렸는데요 그런데 왜 이제 나는 이런 일을 알면서도 이제 왜 즐겁지가 않고 감사하지가 않지 왜 답답하지 괴롭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 또 직장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지 네 그 일을 이렇게 세속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속적이냐 거룩하냐가 있는 게 아니라 죄냐 죄가 아니냐가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제가 목사로 일하는 것과 또 개그맨으로 일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가치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서 변화시키기도 하고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목사였으니까 나중에 더 큰 상을 주고 너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뭐 그거보다도 밑에 것을 준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목사는 목사로서 일을 하지만 정말 목사일까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일반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원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대한 개념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말씀드린 콜링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 윤리가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우리의 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성석을 구분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죄가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이왕이면 더 지혜롭게 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이지만 청년들 중에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회사에 갔는데 회식을 하는데 술자리를 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NGO 단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할 건데 기독교 NGO 단체만 다 들어가면 다른 세상 속에는 누가 들어갈 건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이 직장이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표를 던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윗자리로 올라가서 기업의 문화를 바꾸겠다 우리 부서의 문화를 바꾸겠다 내가 회식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돈 벌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실제로 해야 되고요 초기 세계 교회에서 기독교의 부흥을 연구한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국교가 됐는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써봤더니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골삼이삼 골로세서 3장 23조 골삼이삼인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더라는 거예요 일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면 건강해지겠구나 국가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축복이다 그리고 사명이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가서 바꿔야 한다 이 생각만 가진다면 일에 대한 어떤 신학이란가 태도가 좀 정립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는 그래서 성직자라고 하는 말이 없죠 성직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직업 그걸 성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목회하지만 아까 목사 말씀하셨지만 목회하지만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한다 성직이 아니죠 그러나 작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고 성직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이 프로를 안 보시길 바라고요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우리 아들 좋은 기업에 들어가게 돼 기도해달라요 그러니 기도 열심히 했죠 그때 오더니 아 학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얼마 안 했다고 오더니 그만둬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한대요 그때 권사님이 불러서 얘기했어요 기도해서 들어간 직장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내주신 직장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 직장을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한다면 수요일 나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찾고 교회 많은 가능성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정말 일을 해서 그 직장에서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중요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제가 권사님이 그랬어요 아무래도 주일에 교회 가야 돼서 이 직장을 못 나오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 가라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 계속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권사님보다 권사님이 훨씬 거룩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것 사실 그렇게 치면 경찰 뭐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람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도성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가든 주님이 나를 보낸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 하면 세상도 바뀌고 나의 가치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일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현실로 이렇게 오다 보면 상사 눈치도 봐야 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먹고 살 걱정 또 은퇴 후에 나의 삶은 또 어떻게 되나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다 보면 그런 삶의 태도가 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들고 가는 기도 제목 중에 직장 문제가 참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고 서방지로 떠나 하기엔 걸리는 게 너무 많은 직장 생활의 딜레마 같이 한번 좀 풀어볼까요? 직장 출세 사명 모두 잡을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세요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든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죽게 하듯 주의 일로 하라 이 문장 자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입사 초기에는 그래야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 할 수 있는데요 뭐 굳은 일도 하고 손해보는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올라갈수록 그게 되게 당연시 되고 좀 무시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느끼게 나면 이제 또 화가 나고 영혼 없이 그래 그냥 여기 버티면서 다니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진짜 버틴다는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게 주의 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까지 생기게 됩니다 김환원 목사님 직장생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정말 어디 뒤에 데리고 가서 때려주고 싶은 그런 동료나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는 그런 직장 상사도 있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오히려 문제가 있죠 세상은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뒤집혔다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힘든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목사들이 잘 못 알아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진짜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해 잘 못 해주고 하는 게 그런 게 문제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터를 성교주로 여기는 게 매우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는 곳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이고 사명이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터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처음에만 좀 힘들지 어느 정도 인정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져요 그때까지가 좀 어려우니까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만두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고 바꿀 생각을 해라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버티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일터를 성교지라 생각해라 바로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때냐면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어 할 때가 있는데 교회에 다닌다는데 월요일에 출근만 하면 바로 딴 사람이 돼버리는 직장 동료 선후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도 하기 싫고 스트레스로 쌓여 신앙도 흔들린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거기가 바로 소중한 직장이잖아요 우리 김관선 목사님께 도움을 좀 청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 여기 있어요? 없습니다 혹시 없는 거 맞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은 좀 안 가지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착하고 다 좋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착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대를 너무 하기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러기보다는 저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구나 저 사람이 교회조차 안 다녔으면 좀 뭐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편안해지지 않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좀 시험에 들긴 하죠 그렇죠 슬프잖아요 네 교회 다니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감추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를 다 드러내도 괜찮을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때로는 더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가 정말 본을 보여서 내가 영향력 끼칠 수 있다면 뭐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지 않겠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창업을 하면서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뽑아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망했대요 어떻게 일은 안 하고 큐티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약은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두 번째 창업할 때는 크리스찬 비율을 30%를 줄였대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무진장 힘든 겁니다 그거 나 이해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일하면서 틈틈이 성경도 읽어요 성경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데 그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확대해 보면 사실 제 딸아이가 크리스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아빠 나는 내가 교회를 원래 다녔고 예수 믿었으니까 믿지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그 학교를 갔으면 자기는 교회 안 다닐 거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똑같고 예배만 드린대요 채풀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가치관이 그거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크리스찬 기업을 꾸는 사람들에게 잘못 우리가 행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다른 직장하고 똑같은데 예배만 드린다 신후에만 있다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직장의 모습일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 후를 생각하시는 인생 2막을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 오히려 그때가 더 마음이 좀 많이 연약해지시고 흔들리시는 때인 것 같더라고요 인생 2막은 남은 인생은 진짜로 보람되게 사명을 다 해보고 살고 싶은데 어떤 길로 어떻게 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임채용 목사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퇴 그러면 그거를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에서 알 수 있듯이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생의 후반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하프타임이 필요하죠 중간에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있어서 그때 우리의 전반전을 정리해보고 잘못한 거 잘한 거 정리해보고 후반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언가를 쌓아온 것이었다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쭉 달려왔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좀 그걸 내려놓고 나누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후반전을 좀 계획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에는 본인이 또 선택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었다면 후반전은 적극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시 있잖아요 올라갈 땐 못 보았네 내려올 때 본 그 곳 뭐 그런 비슷한 시가 있는데 올라갈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려올 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삶이 좀 더 깊어지면서 나이만 들어가기보다 좀 주위의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어른들로 성장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쉽지 않은 고민들이지만 목사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일터에서 사명자로 산다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꼭 해내야 될 일들이구나 라는 걸 생각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좀 덮한다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 영광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쫓아갔더니 결국은 직장에서도 인생에서도 꽃을 피우더라 라고 하는 예 그런 롤모델들이 있으실 텐데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도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한테도 또 전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참 힘이 되고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인생의 롤모델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들 이제 이 청년들에게 일터 신학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태도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쳤는데 몇몇 청년들이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해왔어요 이런 거죠 그 이 친구는 이제 대학생인데 이제 회식 자리에 다 가서 콜라를 먹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산을 하는데 n분의 1로 나눠서 자기도 똑같이 돈을 냈고 돈을 낸다는 거예요 너는 술을 안 먹었는데 왜 돈을 내냐 나도 똑같이 동참한다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가가니까 결국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도 어릴 때 사실은 예수 믿었는데 뭐 이러면서 실제로 실제로 교회에 따라왔어요 오일 예배에 따라온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에서 왜 면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태도도 요즘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인류대학에 있는 애들이 잘하는 건 시험 치는 것만 잘한대 실제로 뽑아보니까 일터에서 협업도 안 되고 협력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이 이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직장에 가든지 간에 된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선한 영역 흘러갑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정말 알만한 분 얘기라서 제가 이름은 안 되겠고 그 장노님이세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초인 검사 시절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서울의 남부지검에 이렇게 처음 부임을 했어요 이제 검사들은 술을 굉장히 잘 마시는데 이제 환영식이 있었어요 자기를 환영하는 회식에 가서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를 환영하는 회식에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 장교 처음 갔을 때 그 회식 자리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이제 네 앞길 다 막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남부지검장이 그 사람을 그 지검에서 가장 꽃 오직이라고 하는 곳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오 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검사 세계에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대신 내가 맡긴 일은 누구 누가 봐도 믿을만하게 정말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 눈치 보며 살 것이냐 해서 선택만 잘하면 우리의 직장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나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술을 안 마시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박해가 생기고 인사 불이익이 생기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길이 열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분은 술만 안 먹었지 다른 일은 굉장히 탁월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갈 거냐 그 길을 가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당하는 불이익은 반드시 있어요 그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런데 그래서 당하는 불이익이 먼 훗날 결국은 불이익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 오히려 그 불이익 때문에 나중에는 더 좋아지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요 네 두 분이 계속 왔다 갔다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꼭 우리는 이렇게 아예 판이 짜져서 길이 쫙 정해져 있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성공이다 그것만이 최고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처음부터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장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육이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전에 제가 함께 이야기했던 한 형제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 그 형제가 택한 길은요 사회복지 쪽이었어요 아 자기는 평생 성김에 살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북지 쪽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걸 싸우면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 일이 있지만 하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 가장 작은 자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도 크리스찬들 우리 특별히 다음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권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슈퍼맨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장생활에 대한 고민들 참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분이 좀 질문을 갖고 계세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구미에서 이순영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성실히 상관을 모시고 일터를 사명으로 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용만 당하고 일은 늘어만 갑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불이하다는 생각마저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사실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그래서 선을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게 필요하고 불이한 일에 대해서는 불이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화가 그 일터에서 자리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확실하게 내 역할 잘하고 선을 유지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순결과 지혜가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순결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한 사람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을 나중에 인정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이겼으면 좋겠다 불이익을 당했을 때 참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이익을 당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게 할 때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 용기가 오히려 그것이 일터에서 더 직장생활을 잘하는 거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용만 당하는데 어떤 컴플레인도 안 한다 그것은 올바른 직장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를 다른 회사를 찾아 봐야 되는 거지 그래도 안 바뀐다면 그래서 크리스찬이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고 무조건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는 분명히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든 우리가 일하는 일의 보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라고 하는 마음의 뭐랄까 한자락 여유를 좀 가지고 모든 일들을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옥사님들의 따뜻하지만 확실한 조언 해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잘 이겨내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몫이니까 당차게 좀 도전을 하면서 맞추면 좋겠어요 도전 도전 죽게 하듯 하는 자에게 주 영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 프로 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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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